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산시대탑 불교판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전쟁 망부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산시대탑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지예술례를 많이 가고 인솔 같은 걸 하다 보면 인도 일정을 잡으면 늘상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시대탑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상카시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대부분 인도에 8대 성지를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대 성지를 안 가고 상카시아를 뺀 7대 성지를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상카시아가 하루가 걸리거든요. 왕복하루를 완전히 상카시아 하루도 오히려 더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간 투자가 많으니까 꼭 가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보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팔의 산시대탑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부처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시대탑인데 그 산시대탑이 인도의 약간 남쪽에 있어요. 부처님 유적지들이 대부분 북쪽에 있고 이게 남쪽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의 중앙 쪽에 있습니다. 보팔이라고 하는 데가 물류 유통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륙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충주 뭐 이런 쪽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유충지입니다. 유충지 중앙에 내륙의 유충지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산시대탑이 유래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아쇼카왕이라고 하는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 마오리아 왕조의 3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찬드라굽타, 그 다음에 빈두사라, 그 다음에 아쇼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쇼카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고 이제 아쇼카왕은 진시왕하고 좀 다릅니다. 진시왕과 아쇼카왕이 거의 비슷한 시절인데 비슷한 시기를 살았는데 진시왕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폭풍 이미지가 강력하고 아쇼카왕 같은 경우는 인도를 통일하고 플러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미지가 있어요. 성군 이미지를 가진 아주 좀 특이한 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통일 제국을 만들다 보면 폭군 이미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시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시왕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금 유럽처럼 됐을 거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보다 지금 중국이 땅이 어떻게 보면 더 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일하다라고 하는 계속 그 개념이 내려온 게 진시왕의 통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쇼카왕과 진시왕이 없었으면 인도도 유럽같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단일 왕조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시왕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진시왕, 진나라가 오래 못 가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쇼카왕의 마오리아 왕조도 별로 못 갔습니다. 아쇼카왕이 거의 아쇼카왕 아들 정도에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쇼카왕은 나중에 굉장히 복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불교로 전향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 아쇼카왕 어렸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와 관련해서 이 산시데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쇼카왕 아버지가 빈두사라라고 하는 왕이고 이분이 대단한 성군입니다. 진짜 대단한 성군이에요. 성스러울 성자가 아니고 성적이다 할 때 그 성군. 그래서 아들만 101명이라고 하는 기록적입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야사에 의하면 첩이 3만 명까지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이 천은 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1명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부인이 많았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녀가 한 22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들이 101명이면 딸도 그 정도 비율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 200명 정도의 자녀를 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성군이죠. 엄청난 성군이에요. 아버지가 바쁩니다. 이 양반이 정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통일의 기반을 빈두사라 가다가 다 지는 거죠. 딱 만드는데 문제는 다음 후계 구도에서 그 당시에는 장남이고 다 필요 없고 이쁜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장남이 왕위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이웃나라인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쁜놈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밀건법이라고 해서 이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황제가 다음엔 너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웃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룰은 진짜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 착각을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닌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왕이 절대권자인데 왕이 다음 아들을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그냥 이쁜 놈 주면 되는 거지. 절대권자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후계를 결정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왕자파가 시해합니다.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죽는다는 그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열대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못 기다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해서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조는 당연히 장남중심 아닙니까? 그건 그 언니 생각이고 그래서 101명의 아들 중에서 왕이 계승권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그때 제일 이제 각국정을 부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경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든 엄마들은 아들이 장성을 하니까 좀 유리하긴 한데 아들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엄마는 상태가 메롱입니다.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그냥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여자들인 거예요. 나이 먹고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여자고 진짜 내가 이뻐하는 여자의 자식은 어리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성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원도 있고 정종도 있고 이랬지만 방석이한테 물려주려고 방석이 엄마가 이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방석이가 이쁜 게 아니고 방석이 엄마가 이쁜 거죠. 그런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팀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는데 하나는 이방원이나 정종같이 나이 많은 아들들 쪽 세력 그리고 엄마가 총에 받고 있는 황제한테 총에 받고 있는 쪽 누가 이기냐면 정확하게 경쟁하면 대부분 역사의 98%는 연마 쪽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황제권이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계는 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구태타 세력이었기 때문에 집권 초기니까 그렇지 왕자들이 몇이 합친다 그래서 임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왕조 국가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빈두사라의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는 장남이 오히려 좀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수시마라고 조금 유리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쇼카왕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아쇼카왕이 또 인물이 굉장히 추화돼요. 아마 아쇼카왕의 엄마가 약간 흙이 피가 섞이지 않았나 드라비다나 문자족 계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쇼카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도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좀 꺼렸다. 첩들이나 부인이 같이 하는 걸 꺼렸다. 왜냐하면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에서는 임금이라도 신분이 낮으면 신분이 우선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동아시아는 임금이 신분을 세탁해 줄 수 있어요. 장이빈이 무술이라도 너 왕비? 그러면 왕비인 거예요. 그런데 인도나 유럽 같은 데서는 신분이 우선입니다. 내가 재력이 있고 위치가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노예 왕조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노예 왕조. 그러니까 노예가 왕조를 개창한 거야. 그래서 아쇼카는 왕위 계승권에서 하등의 이점이 없었고 단 아쇼카가 워낙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질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쇼카의 성격은 조조 같은 사람이고 머리는 조조에다가 용모나 힘이나 이런 거는 장비 같은 캐릭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위험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황태자였던 그 당시에 왕위 계승권을 1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수시마 쪽도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쇼카가 젊었을 때는 좀 떠돌죠. 그때 보팔 쪽에 총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우리아 왕조 수도가 파탈리푸트라 그걸 번역하면 화시성이라고 꽃들의 성이거든요. 거기가 영상 한 16도,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사이로 계속 있는 인도인데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 그게 곤명이거든요. 그래서 곤명을 번역해서 다른 말로 춘성이라고 해요. 봄의 도시. 계속 꽃이 안큰치는 거예요. 그런데 파탈리푸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안큰쳐요. 그래서 화시성이라고 해요. 꽃체성. 살기 진짜 좋죠. 딱 예를 들어서 한 18도에서 25도 이러면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데죠. 그런데 그게 인도 지도에서 보면 동북 쪽에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보팔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 총독으로 내려간 게 된 거예요. 이게 총독이면 좋은 겁니다. 사실 좋은 건데 왕자가 총독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지방총독으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군부독재 시절에 내가 어떻게 보면 공신인데 나한테 대구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이런 걸 내려주면 한직이죠. 서울 안에 있는 걸 해줘야지. 서울이나 아니면 중앙 부처의 안에 있는 걸 해줘야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평안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지만 평안감사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왕족이나 최고위층에서 보면 평안감사 그러면 좌천하뇨?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조선은 왕족은 그런 직위를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왕족이 경쟁자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왕족이나 외척은 그런 걸 못 살게 돼 있는데 외척은 나중에 다 풀리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구조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고 최고위층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가 폭발의 총족으로 내려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때 아쇼카를 좋아했었던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가 그건 아쇼카를 어떻게 보면 좋아했었던 유일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아들하고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그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 그 아들과 딸이 마힌다 상가미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힌다 상가미타. 그게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입니다. 둘 다. 나중에 이 두 분이 출가해서 둘 다 스리랑카 불교의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총독이 임기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아쇼카도 그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임기가 끝나니까 돌아오겠다라고 떠났는데 아쇼카는 가고 난 뒤에 파탈리프트라 수도로 가고 난 뒤에 그 여자를 잊어버렸고 잊어버렸고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여자는 계속 남편의 말을 기억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동굽하게 나가서 돌아올라를 기다리다가 결국 망고석이 돼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일단락막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여자는 비극적으로 죽고 애들은 힘들게 살았다. 왕손이지만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아쇼카가 수도인 파탈리프트라로 가서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성군은 성군이에요. 딱 아들 눈치를 보니까 저 놈은 상태로 봤을 때 내가 제재하지 않으면 위험한 놈이다. 위험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제일 안 좋은 게 이성계에게 불어닥친 고륙상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방석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이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막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게 중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단고조 이현이 첫째 아들인 이건성을 태자로 세우니까 이세민이 그걸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성이를 직접 활로다가 쏴서 그게 현문문의 변이라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현문문으로 딱 들어오게 유인해가지고 그냥 화살로 해가지고 목을 관통시켜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원길이라고 그게 아들이 넷이었는데 하나는 일찍 죽었고 그 셋이 남았는데 이 둘째가 첫째를 죽이고 넷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울찌경전인가를 보내서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단고조 이현이 부들부들 떨면서 결국 한 달 만에 양위시켜줘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어. 아버지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 뒤로도 이 양반이 한 10년 사는데 우리도 이성계 있잖아. 이성계가 얼마나 이방원이 미웠으면 하몽차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뭐 와보세요. 이러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화해하려고 이방원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 자식들을 저게 죽였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고륙상쟁이 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놈이 아쇼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죽으면 저놈은 통제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쟤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쟤를 좀 죽였으면 그런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내 아들을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죽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죽인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천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럴 때 마침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반란군의 사령관으로 아쇼카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군대를 조금만 줘서 그걸 보냈대요. 이게 너무너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 죽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은 싸우다 내 아들이 죽기를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슬퍼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한도 제거가 되고 진짜 성군이죠.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아쇼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조프라스 장비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먹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적은 군대로도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오히려 반란 세력이 붙었대요. 맹획사건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칠종칠금의 제갈량. 제갈량이 일곱 번 맹획을 사로잡고 맹획을 놔줘서 이렇게 마음으로 탄복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화했다. 물론 그건 거짓말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희 장군이 너무너무 해전을 잘하니까 일본 해군 총독들도 이순희 장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의를 표했다. 아무리 적장이라도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쇼카가 너무 효율적으로 반란을 잘 진압하고 그 세력을 오히려 추스려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빈두사라가 죽습니다. 수도에서. 죽는 이유는 그냥 명의 다 해서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쇼카가 그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수도로 진군을 하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가 대권에 쉽게 말해서 누가 황제도 아닌 상황에서 지휘권이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막바로 수도까지 쭉 여기는 지금 통솔해서 들어오는 거고 실전부대가 통솔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쪽에 이제 아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졌던 게 그 수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으려고 했지만 수도 방위사령부의 군대로는 실전부대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단병력인데 실전에 배치된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얘네는 지금 싸우고 들어오는 군대를 어떻게 막아야 이거 못 막습니다. 그걸 막았던 유일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또 야리하게 있죠. 그게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 군대를 세 차례나 막았다는 최영이의 진짜 대단한 최영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가를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수도 방위사령부에 있는 수도권 안에 있는 군대들은 이게 대부분 의장부대예요. 실전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급은 높고 계급은 높은데 이거 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우리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구태타 일으켰을 때 장태환 소장인가 그분이 못 막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사단병령으로 내려오면 게임이 안 되는데 동수로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아쇼카라고 하는 걸출한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싹 잡혀서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수도가 장악되고 자기 빼면 100명의 형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99명을 죽이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초반심 작용문에 보면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간 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한 것, 탐해서 모아놓은 것은 한 방에 다 날아간다. 한 방에 티끌처럼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101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쇼카, 정확하게 본 거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쇼카가 위험하다고 정확하게 본 거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99명을 죽이고 아쇼카가 장악한 거죠. 한 명을 살렸는데 왜 한 명을 살렸냐는 얘기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한 명만 동복 동생이었대. 엄마까지 같은 유일한 동생이었고 그래서 살려줬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를 해서 싹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아쇼카는 원래 대권 주자도 아니었고 부상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렇게 장악을 하니까 신하들이 따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복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왕을 보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쓰던 작전하고 비슷한 작전을 써요. 자기랑 비판적인데 저 사람을 지금 저 앞에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군대를 줘서 내보내면 돼요. 조금 줘서 내보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오면 또 내보내면 되고 죽으면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고 패하면 패해서 죄를 물어서 죽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땅을 넓혀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이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왕을 보고 올라오는 신흥 세력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계급이 저런 전시체제에서는 별까지도 그냥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이라든가 이런 거 걸려가지고 다 나중에 백의종군으로 끝났다가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한국전쟁 때문에 이렇게 계급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태극기기날 연맹 그런 영화 보면 장동건이 태극 무궁훈장 그거 일반적으로는 딸 수 있는 훈장이 아닙니다. 태극 무궁훈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수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전쟁 같은 상황이면 가능하죠. 태극 무궁훈장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이제 쫙 이제 제국을 점점점 인도를 다 통일해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 통일하고 난 뒤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는 이 양반이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고 불교로 개종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반경, 아융안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처님의 무덤을 하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탑이죠. 거대한 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를 이제 허물 나고 아쇼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판이 나왔다는 거죠. 금판에 글씨가 새겨지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읽어보게 하니까 그게 아쇼카왕의 전생단이었죠. 그게 지금도 팔상성도 초전법륜상에 보면 초전법륜상도에 보면 거기 아쇼카 전생 이야기가 지금도 그림으로 그려져요. 우리나라 팔상도에도 거기 보면 그런 거죠. 아쇼카왕이 전생에 부처님 당시에 살았었고 그때 이제 둘이서 소꿉장난을, 남자애 둘이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이제 소꿉장난 과정에서 놀던 모래, 모래를 쌀이라고 하면서 놀았는데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 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니까 옆에 있었던 시자 아나니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저것을 바로 위에 담아서 저 신심 있는 공양을 바로 위에 담아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안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잘 뿌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헤어지고 나서 씩 웃으니까 부처님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꼬마애가 이 공덕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전 인도를 통일하는 대제왕이 된다. 하지만 모래를 보시하고 얻은 공덕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용모가 추하다라고 예언을 딱 하시는 거죠. 이렇게 수기를 딱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금판에 새겨진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맨 마지막에 네가 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황제가 됐는데 나에게 부시한 공덕으로 황제가 됐는데 네가 어떻게 내 탑에다가 이럴 수 있느냐. 지금 네가 판 이 탑을 험은 비용이 지금 옆에 있는 금 정도가 되니까 네가 이걸 받고 다시 이걸 해놔라. 다시 원래대로 해놔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자기가 보고 직접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불교로 전향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한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아쇼카 왕이 형벌을 너무너무 세게 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만들고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문 과정에서 어떤 스님이 아라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고문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걸 보고 나중에 개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그 산시데탑에서 있었던 그 애들 마인다 쌍가미타가 찾아와서 그 마인다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종했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쇼카가 정치적으로는 무조건 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는 사성평등이었고 바라문교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신분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쇼카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피부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피가 섞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불교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정치적 판단. 그래서 아쇼카가 아무튼 불교적으로 개종하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인다가 찾아옵니다. 마인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인다가 찾아와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또 마인다가 그 당시에 벌써 출가했었다 하더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으로 왔었다. 이렇게 해서 마인다가 찾아와서 대왕을 보러 왔습니다. 나중에 만나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만났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니까 만나셨겠죠. 그래서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전에 총독으로 와서 이렇게 살았던 보팔에서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거를 기억한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게 그래 네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랬더니 마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쇼카한테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걸 매일같이 동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서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마치 심수봉 선생께서 말씀하신 남자는 배여자는 한 곡. 아쇼카가 불교로 바뀐 뒤부터는 굉장히 복지적이고 자비적인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가장 대단한 성군으로 아쇼카 왕을 꼽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쇼카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논문이 박사 논문도 수십 편이 나오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오는 날까지도 아쇼카 왕이 만든 그러한 국장. 그러니까 인도의 아쇼카 석주, 바라나시아 아쇼카 석주 같은 것들이 인도의 국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가 공작 왕조거든요. 마우리아가 공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국가세도 공작이고 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쇼카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거는 아쇼카가 충격을 받고 불교를 전향한 뒤부터 자비의 아쇼카로 전향을 해서 그래요. 자비, 복지. 그래서 동물들에게까지도 복지를 한다. 동물 복지가 나오는 거의 최초의 사례가 인도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내론 때문에 동물도 인간과 본질이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도 자비의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리 놓고 동물병원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물은 아프면 그냥 죽는 거지 병원에 가고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묻어주고 이런 개념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2200년 전에 그런 개념들이 존재했다는 것. 동물병원 개념도 존재하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이죠. 그래서 아쇼카가 그렇게 전향을 하고 한 상황에서 이 마인다를 만나서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폭주기관차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무리 황제라도 이미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을 해줄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8개 탑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리탑이, 불사리탑이 8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랑그람탑, 랑그람탑이 누가 모신 거냐면 부처님의 외가족 집안, 콜리족 사람들이 모셨다는 게 랑그람탑인데 이 탑을 제외한 7개 탑을 열어요. 열어서 전국에 8만 4천 개의 탑을 만들었다. 그건 많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파레 산치에다가 탑을 만들면서 당신 부인을 위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만난 그 여인을 추모하는 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선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만들어서 그 공덕으로 이 여성이 천상에 태어나서 좋은 과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슈카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걸 해준 거죠. 그 당시 죽은 사람은 방법이 없고 살려줄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인 이 마인다가 서북인도 쪽에 불교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 서북인도 쪽에서 쓰이는 문자가 빨리어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쪽으로 가는 게 빨려 계통의 전승이 내려가는 거고 이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퍼지는 게 지금 현재 남방불교. 남방불교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아슈카왕 때 부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파 중에서 지금 이 남방불교 쪽에 있는 거는 분별설부라고 하는 부파고 당신들은 뭐 저게 초기불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기불교나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초기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까지니까 아슈카왕 때는 벌써 불매로 200년이니까 그때는 초기불교는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거기는 부파불교 중에서 한파가 내려가는 거고 그 부파불교를 대승불교 쪽에서는 뭐라고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대승불교가 후발이라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폄하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남방불교, 북방불교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부르는 정도 이렇게 해서 빨려 전통이 내려가게 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있는 산시대탑이 아슈카왕의 원형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탑은 계속 이렇게 증축이 됐고 그 산시대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불탑이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탑들 그리고 거기에 사립을 못 건넌 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리들도 그 산시대탑 바로 옆에 있는 그 스리랑카 사원의 사리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큰 사원들이 형성이 되고 산시가 굉장히 큰 사원도시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시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유적인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슈카왕이라고 하는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제왕 그리고 이 양반이 불교를 퍼뜨려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스리랑카로만 불교를 후원해 주는 게 아니고 로마까지 파견해서 로마 쪽까지 불교 미드라고 보낼 정도로 법대관이라고 하는 전도사들을 다 파견하고 이웃나라에도 다 파견하고 그래서 불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제가 이 아슈카왕이고 이 아슈카왕을 모델로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게 동아시아에서는 양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진흥왕 같은 분들이 다 그 아슈카왕을 모델로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아슈카왕이 남긴 불교적인 흔적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슈카왕 불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슈카왕 시대에 대표하는 불상. 그런데 아슈카왕 때는 사실은 불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도 아슈카왕의 권위를 빌리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카는 불교적으로도 대단한데 이 산치와 관련해서는 그 아슈카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아슈카를 사랑했었던 사랑 이야기. 그 여성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걸 다 이루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써 불탑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불탑이 만들어지는 비극과 사랑이 얽혀 있는 그런 유적이 사실은 보판에 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